팬 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 한 명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티라콘 내 롤이 하아 네 네 오늘 저희 여러분이 태국이 처음 왔는데 이렇게 많이 보러 와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더 즐거운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주셔서취되니까 오늘 주ерг 싸우는 Shout곳 style 여러분들이 이제 함성소리도 진짜 엄청 크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진짜 너무 기분 좋고 진짜 좋은 추억 세계고하는 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건 칸 랩이 마바태 타이. 근데 밧탑재가 시행끄리콘 펜펜 초타이 많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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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정말 큰 환호성 보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감동까지 주셔가지고 네. 너무 큰 선물 받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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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오늘 이렇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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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팬 미팅을 이렇게 팬틱에서 하게 되는데요. 또 많은 원업을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동받았고 너무 감사하고 금방 다시 또 보고 싶어서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원업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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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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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저는 많이 좋아하지 못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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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는 너무 이쁘신 것 같아요. 언어는 너무 이쁘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언어는 너무 좋습니다. 언어는 너무 좋습니다. 정말 정말 저희 이게 할 때마다 너무 흥분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너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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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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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추억 좋은 시간 만들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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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멘트 정말 저희 많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가 많이 와요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하고 결국 또 열심히 하는 원원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의 주인공은 저는 상당 instances 것을 만나고 이사 your couple가 Blair 진짜 이제 하긴 사람은 내 인생이 일단 할 게 제일 좋은礼 오늘 한국들에 한국은 같이 학교로 내는 한국에서 그를 함께하는 한국인으로 참고를 데려와 함께 그 한국인으로 한국을 가진 한국인으로 그hot 한국인으로 삼겨들을 다행이지 한국인으로 한국인으로 너가 한국인으로 한국인으로 한국인해서 일단 저거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할 수 있는지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메클레스는 저에게 저는 제가, 저의 여러분께, 저의 형님께, 저의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제가 이 메클레스가 바로 이룰에 대해 말이죠. 그럼요, 여러분! 그럼요, 여러분! 이 메클레스는, 이 메클레스는, 이 메클레스는, 이 메클레스는, 이제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래야 해요.